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 더럽고 더운 세상에 거룩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외치시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십자가 승리 부활로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이 땅의 사망골짜기에 부활을 던져주시고 기독교 종말에 주님 제림 때 남 혼자 되렸고 중앙체단 세워주시고 용들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길을 가로막고 대적하지만은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저희들도 승리를 믿습니다. 야침도 에스겔세를 읽을 때에 솔로몬 성전이 바베론에 잡혀가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나이다. 430년의 수륩밥 회복으로 끝을 맺혔나이다. 종말도 수륩밥의 구의사 재단에서 세 개 알곡을 모아서 끝을 맺고 새 시대에 이른 것을 믿습니다.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장입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그발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 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다. 이 서론에 제 30년 연대가 나와있죠. 4월 5일 요시아 왕이 왕 된 지 640년인데 이 왕이 종교계획을 했어요. 18년 될 때에 그때가 623년입니다. 11개야 23장에 그러면 종교계획하고 제 30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623년에서 빼기 마이너스 30은 593년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는 한 20년 동안 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포로가 됐는데요. 598년에 1차 포로는 606년 요호야긴 왕 4년이고 2차 포로는 에스겔이 잡혀가고 1차 포로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3차 포로가 588년 시디기아 왕 11년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잡혀가고 5년이 있다가 에스겔서를 묵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 마을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근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유다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세계 열두 집하에게 인을 쳐서 천녀매를 맺히게 됩니다. 그것이 14화 4천매입니다. 4절에요. 내가 보니 에스겔의 묵시를 보는데 보니 북방에서부터 세계에는 사방이잖아요. 북적북자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한 사람의 형상이라. 하늘 본부를 봅니다. 하늘 본부를 단세같이 빛난 형상은 예수님 제림을 봅니다. 불이 번쩍번쩍하는데 예수님이 바벨로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그 결론이 에스겔 38장 있어요. 에스겔 38장, 39장인데 좀 읽어볼게요.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곳 로스 로스가 지금도 시한대요. 매색은 지금 모스코바고 두발왕 고개께로 두발왕의 께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북방을 몽둥이로 썼으니까 벗겨버리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세카 두발반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변기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구수와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메일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망하는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네가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북방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러시아가 대장이 된다 그것이 1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장 가서 봅시다 하늘 본부에서 불이 번쩍번쩍 단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쓰는 바벨론 군대를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8절의 7절에 그 다리는 6절 각각 그 내생물체인데요 예수님이 쓰는 내생물 그룹 스랍인데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생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사람의 얼굴 내생의 우편은 사자 얼굴이요 내생의 좌편은 서의 얼굴이요 내생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땅의 모든 동물들 사람까지 지배하는 하나님의 내생물체 천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였으며 신이 그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불들이 그대로 가되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불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은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불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는 번개가 나며 그 생불의 왕래가 왕래는 왔다 갔다 하는게 왕래라 그랬죠 송불이 돌아다녀요 온 세계를 하나님을 위해서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번개빛이 번쩍하지만 그 빠른 빛입니다 그렇게 생불들이 생불들이 움직이는 것이 번개가 빠르다 15절 내가 그 생불을 본 적 했어요 에시겔의 하늘 본부를 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지구촌에 되는 것은 하나님 본부에서 계획대로 작정하시도록 된다 그것에 만대를 정했다 이사야도 이사 육장에서 본부를 바쳐 보자는 예림야도 1장에서 그 얼른 감옥소치를 봤어요 사도양도 계시로 사도양에서 하늘 본부 길을 봤어요 그 생물 격 땅 위에 박계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은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항옥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복잡하고 찬란해서 잘 모른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대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보살피는 생물체 눈이 가득하다는 건 통찰력 그렇게 다 볼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밤낮으로 이 세상을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밤중에 내 혼자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장소에 짓잖아요 아뇨 보지 않는다 그 효감입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할 일이 있고 내가 혼자 비밀이 있죠 비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 비밀도 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하는 비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명심보감 이름만 있어요 암실 캄캄한 방 속에 불 없는 방 속에 암실 사진사들은 사진을 현상할 때 암실을 삽니다 빛이 없는 데서 필림을 암실 기심 캄캄한 밤중에서 마음을 속여도 신목은 신의 눈은 여전이다 번개와 같아서 다 본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암실 기심 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을 다 항상 보살핀다 그 말이에요 공상당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 바보죠 무식하지 무식증이지 공상당은 무식증이야 귀신 들어가면 무식해요 성경을 부인해버려 눈이 가득한데 왜 없다 하느냐 예수기를 봤는데 여러 선지가 봤는데 하늘 보호자를 생물이 행할 때 받기도 그 곁에서 행하고 배워야 돼요 생물이 하나님을 생명 천사인데 내 천사 그렇게 내 생물을 보살핀는 밖에는 수정하는 것들 따라가는 건데 자동차 밖이 빠지면 자동차 못 가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앙재단은 하나님을 위한 중앙재단을 그랬죠 2사 19장 19절에 그렇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나는 중앙재단의 기둥이니 기둥이 기둥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밖에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 또 신의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밖에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밖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성도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머리에서 모든 명경이 내려요 머리가 나쁘면요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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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내가 마비가 돼서 생각이 안나요 금방 했는걸 잊어먹고 무서운 병이 치매병이에요 교회가 치매가 걸렸어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성경 다 잊어먹고 마귀가 하자들어 따불시 자는 거예요 영적 치매병 그러나 어린애들은 총명의 머리가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잖아요 우리 영적 부모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에는 새해를 구하라 하는데 새해를 치키도 못하면서도 치킨다고 거짓말하고 했단 말이죠 자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은 신입니다 이들은 바뀐 데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일치란 말입니다 생물과 바뀌는 한데 붙어있다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때는 이들도 그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더라 이걸 보여줬어요 하늘 본부는 잘 돌아갑니다 고장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에덴 동사는 뱀이 딱 막아버리고 정지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뱀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사람과 원수다 그리고 뱀이 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쟁입니다 용과 전쟁 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은 궁창의 형상이 표익서 보기에 심이 들어오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표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셀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하나님을 위한 생물이 움직일 때 밖에도 날개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일체잖아요 우리 사람도 머리에서 야 교회 가자 하는데 몸이 아프면 못 가잖아요 다리가 아프다 못 간다 병 났잖아요 그렇게 하늘나라는 병이 없다 생물이 가면 무조건 따라간다 그 복 배우라고요 그 교회 중앙지단의 한 구원자가 나가면 따라가야 십삼아사치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셀 때에 그 날개를 드리우더라 배워요 지도자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 애세계를 따라가라 그 말이 애세계를 이사회를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모세를 따라가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 칠대법이 곧 심판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는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 자리요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 예수는 어디 있어요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성령은 보좌 앞에 삼위일체인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녹보석은 푸른 색깔 홍보석은 붉은 색깔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입니다 그래 그 뒤에는 또 진노도 있어요 사랑과 진노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하나님이 장세기 1장 26절에 읽겠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신 사미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죠 그 만든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형상이에요 그 아담이 두 사람이에요 하늘의 아담이고 땅의 아담이었어요 땅의 아담이 뱀한테 넘어가서 졌기 때문에 하늘의 아담이 뱀을 잡으라 탔고 땅의 아담은 뱀을 못 이겼어요 뱀한테 깨물려 죽었어요 사람 뱀한테 깨물고 도그러면 죽죠 그 하늘의 아담은 신이기 때문에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자이기 때문에 뱀을 잡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절을 보면서 쟤값을 줘야지 쟤값은 사망이니까 당신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 십자가 사람입니다 내가 본 적 에시게리가 잡혀가서 보는데 몇 년이 더 본다고요 몇 년이다가 5년 잡혀가서 5년 있다가 받았고요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우리도 사람의 허리가 있죠 허리 이상의 상체라고요 하체 상체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쟤가 닮으면 어떻게 해요 빨간 것이 부딪히 버채 버채 하죠 열이 나죠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예시게리 보는 이 사람은 예수님인데 몸 전체가 빨갛다 심판의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부터는 예수님이 애기로 태어났죠 빨간 게 아니요 사랑이요 은혜가 철철 넘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0이죠 이 아기 예수를 보니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은혜의 예수님 그런데 재림 예수는 하나님의 책을 받아서 게시로 5장에 그 책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불같은 예수님 강하신 예수님 그 강하신 예수님 심판주를 만나려면 요한계시로 7장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인 못 맞으면 앞에 서지를 못해요 다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 인이란 게 뭐냐 초막절 개조요 이 몸을 우리 이 몸이 아프고 죽잖아요 그렇게 원제를 뽑아야 영생이 오기 때문에 초막절에 가서 다 해주겠대요 지금 모든 인간문제 육체문제 생활문제 세상문제가 초막절에 가면 해결됩니다 그 전에 있던 절기는 6월절은 자범죄 해결 5순절은 성령의 인으로 예수 믿게 해서 천국들에 간 것이 천국 열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몸의 개조는 이 몸이 변화가 돼서 이 땅에서 천연을 산다 그 말아야 28절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고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무지개 색깔이 7가지 색깔이죠 참 신비합니다 무지개는 약속을 가르치요 창세 구장에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 없다 징조가 무지개요 이는 하나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요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세게레가 우리 대신 이 말씀을 들었다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잡혀가서 그 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막 번개불같이 반짝반짝 하더라 이것이 예수님 제림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 다음 이 장은 선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이 예언서 남은 건 다 지양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고 준비하라고 이 장에서 게시를 줬어요 자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사람들은 앉아있거든 지금요 땅의 일만 하고 있어요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 일정하자는 거예요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이 선지서에 폐역이 많이 나오는데요 폐역은 못 쓴다는 거예요 다 망가져서 그래서 유단은 폐역이고 사마리아는 폐역이라고 했어요 조금 덜 망가졌다고 해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폐역과 배반이요 거기 보내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범죄는 죄 선악과 먹고 우상 따라갑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렇게 솔로몬 성전 짓고 바벨론 차폐 갈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 초막 절대 뽑는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우리가 지금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뭔 뜻이냐 고집이 많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죄를 못 깨달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래 못 느끼죠 나는 다 됐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얼굴이 뻔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예언서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 잘못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 열매가 맺잖아요 과일들이 이 말씀이 열매 맺는 빛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빛 여호와의 빛 초막절 빛 근데 이 말씀이 비춰져도 빛이 안 비치면요 열매 안 돼요 썩어요 폐력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그 열저의 열저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 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잔이라 신경질적이라 강팍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럴 때 있죠 어딜 때 그래요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 그때 기분 좋아요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지 그게 뭐냐 선화가 뿌리 강팍 때문에 예수님은 속이 안 상해요 의불만 나지 화가 안 나요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에스겔은 교회에 보낸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방이 아니고 그렇게 게시록 22장 6절에 나 예수는 종들에게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보낸다 종을 이 게시록을 요한에게 준 게시록을 발신자는 예수님 수신자는 예수님 피로상 교회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게시록을 반대하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르하시다 하라 어제 진주에 박홍남 실사님이 전도를 해요 잘 모르죠 몇 분 왔다 가셨는데 박계옥 집사의 언니 그런데 진주 버스 터미널에서 항상 게시록 책을 전하는데 어제는 책 받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됐어요 어떤 할머니가 책을 주길래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참 좋다는 거라요 그걸 내가 알려주면서 그 자기는 통합적 따불시식으로 나갔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책에 있으니까 따불시식 내용을 잘 공부하고 또 전화하세요 그렇게 할머니 한 분이 서울서의 진주가 얼마나 멀어요 진주가 천리인데 거기에 사면서 이 게시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하다 택한 자리를 차들렸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숨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려와 함께 처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뭐요? 가시받치라 찔려와 함께 찔려와 함께 거기에 손녀면 찔리죠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욕먹어도 미움을 받아도 정갈 가운데 그 할지라도 정갈 봤어요? 꼬리로 사람을 쏘아요 꼬리로 사람을 쏘아요 독이 많아요 그래서 게시록장에 항충대는 정갈 같다 했어요 그들을 두루 말고 그 말을 두루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루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하나님이 애세기를 보낼 때 힘을 줘서 건세를 줘서 쓰겠다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사 41장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루 말고 겁내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폐역한 자라겠죠 그럼 솔로몬 성전이 오늘 교회가 폐역한 자들이요 자기들은 으롭다지만 하나님 볼 때는 폐역자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죄다 그래서 책을 전해줄 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책은 예수님 게시록인데 예수 믿으시면 들으세요 하고 줘야 되지 그냥 주면 안 돼요 고하라 했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고하는 이 부를 목소리내라는 것이에요 소리 고하라 안 고하라 주면요 받는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버려요 쓰레기장에 그런데 뒷머리 후서 4장 2절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없다 이거예요 항상 전하라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인자가 누구라고요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을 예수님이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없었지요 요한복음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신학성경의 인자는 예수고 구약시대의 인자는 예수님의 종 에스겔은 예수의 종이지 마귀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들어 에스겔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방 끓는 가마솥을 보내가지고 세 번째 잡아간 거죠 시드기아 정권이에요 에스겔 두 번째 잡혔거든요 5년 돼서 게시받는데 시드기아가 지금 5년 됐다 왕된 지가 시드기아 조카가 누구요 요호야겜의 아들이죠 요호야겜 그때 두 번째 포로 에스겔 잡혔는데 왕이 잡혀갔으니 삼촌이 왕이 됐단 말이요 삼촌이 삼촌이 오촌이요 삼촌이 왕이 됐어 삼촌이 왕이 됐는데 왕된 지 5년 됐는데 바벨을 잡았단 말이요 왕된 지 5년 됐는데 에스겔 왕이 당신 들으시오 이 말씀 안 들으면 잡혀갑니다 5년간 안 듣는 거예요 왕된 지 5년 때 에스겔 나타났어 5년 10년 이요 그쵸 11년 잡혀가는 거예요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안 들으면 잡혀간다 오늘 목사님 이라도 조회라도 다시 연시되어 에스겔 들으면 살아남고 안 들으면 죽는다 살아남는 길이 37장에 이 말은 빼드라 말씀을 들으라 했죠 들으면 빼드리며 움직여 말씀이 가니까 그래서 각각의 군대가 돼 13하 4치면 군대예요 그리고 37장 15절에 에스겔아 막대기 두 개를 치아봐 하나는 유다라고 써 하나는 에브라임 써 두 개를 묶어봐 묶어 그 열두 집화가 하나가 돼요 그게 계시록 7장에 인치는 건데 그러면 이 막대기 두 개가 하나가 됐으니 그 임금은 누구냐 임금 목자는 누구냐 할 때 따위시라 했어요 에스겔 묵시바 할 때 예수님 보좌에 계시니 아직 올 때가 안 됐어요 그렇게 따위시를 미리 보냈으니 따위시가 너희 왕이다 그 이사회 구장에 갈릴리에서 빛을 비친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 왕국은 누구 위에서 온다 따위시 위에서 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짝을 맞춰보면 아담은 예수고 따윗도 예수고 목자도 예수고 이삭도 예수고 모세도 예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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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예수고 예수다 예수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야 그게 요한봉 5장 며칠이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증거라 어찌 39절에 내가 성경상화지 성경은 예수 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못 봤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교만했어 예수는 겸손한 자들 차도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 겸손해서 보여주기 무슨 짐승 타고 이럴 사람 가서 여왕으로 당나귀 새끼 타왔다고 어른이 당나귀 새끼 타면 얼마나 창피스러워 사람들 보고 웃잖아요 아이고 창피하게 철없이 당나귀를 어린이 타고 간다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야 당나귀를 메고 가야지 메고 갑니다 우선 당나귀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당나귀를 메고 갈 수 없습니다 타고 가는 게 성경이 성경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삼식 팔레 갔죠 가르쳐다가 어떻게 성경을 잘 압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도 성경 알아요 반대로 알아 반대로 그래서 마귀한테 잡힌 유단은 지옥갑니다 오늘 교회가 많지만 예수겐이나 예언의 말씀을 안고하면 하나는 편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은혜는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십자가 예수가 대신 죽고 다 이루었다고 가셨는데 육체구원은 예언의 등불 베드로 후세 1장 봐요 베드로 후세 1장 베드로 후세 1장 베드로 후세 베드로 후세 12절을 봅시다 12절에 베드로서는 영혼구원의 목적을 1장 구절을 했잖아요 베드로 후세 1장 구절을 했잖아요 베드로 1장 구절을 했잖아요 3장 구절을 해서 5장 구절을 했잖아요 2장 구절이 151장 6장 구절은 3장 구절 celci 141 Consumer 죽어야 돼. 그런데 알고 있어요. 우리도 죽어야 돼. 3일 반 동안요. 알고 있지요? 북진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강림이지요. 예수님 가실 때 온다 캐세요. 4등 1장에 10일 지나 올라간 그들 오신대요.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고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어디서 봤을까요? 마태 17장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 변화를 봤어요. 구름 타고실 재림 예수를 눈으로 봤어요. 누구누구 봤죠?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요한. 세산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내가 구름 타고 왕으로 올 것을 너희가 살아서 볼 사람이 있다. 그러고 이제 마태 16장하고 실축장에서 변화산이 나타났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예수를. 그런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쁘하는 자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아니야. 예수는 귀신 들려. 마귀 아들이오. 이렇게 반대했다. 그게 귀신이요. 오늘 새의를 안 믿으면 귀신이요. 구의사 안 믿으면 귀신이요. 간단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 보고 야 선악과 먹지마 죽어 했죠? 그런데 뱀 따라가면 뭐요? 뱀이 귀신이요. 마귀요 마귀. 하실 때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버지는 아들로 통해 영광받고 아들은 아버지 영광 돌리고 대신 죽으면서. 18절 이 소리는 이 변화산의 하나님 목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거룩한 산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럼 예수님 마태 3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았지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오셨는데 비둘이 같이 왔단 말이오. 그런데 하나님 목성이 이는 내 사랑의 아들이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의 말을 들으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와서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여기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요? 제자 관계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가 뭐 줬죠?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 두 개를 말해요. 천국 열쇠 밖에 또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무슨 복음일까요? 아시는 분?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시립별론이에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알지. 천국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천국 못 가요. 예수께 가라켰어요. 봐요. 예수가 어디 계시라고 하세요. 천국에. 그러니까 마태 4장 17절에 해결하여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했지요. 그런데 그 천국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 어디서 왔어요? 보좌에서. 그래서 그것을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천국과는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이 끝나면 마태 2사장 14절에 다니엘서가 그렇게 했죠. 다니엘서. 거룩한 강단에 미움물건. 미움물건. 거짓이 올라온다. 그때 내가 육체를 위해서 한란을 감여준다. 했어요. 그리고 45절에 떼를 따라 양식 먹어라. 떼를 따라 양식 먹어라. 이게 떼거든요. 베드로가 전하는 변화산의 예수를 전해요. 내가 봤다. 그런데 내가 예수의 휴제자다. 그런데 그 예수님 올 때는 예언이 있어야 만나지. 예언이 없으면 못 만나. 그 19절에 있거든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예언이 계시록과 예언서요. 확실한 예언이요? 확실한 복음이 아니고 확실한 예언이라고 해서. 예언은 뭐요? 미리 말하는 예언이다. 미리 얘기했자. 예언. 어두운 데 비치는 어두운 데 비치되겠죠. 그 계시록 8장 9장의 나팔재앙이죠. 그 어두우면 나팔이요. 그 5장 나팔 볼 때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해와 공기가. 그러면 황충이 올라오죠. 황충이 강. 그 황충이 물리치는 건세가 뭐요? 하나님의 도장인이요. 첫 장군이요.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고 새벽에 강명한 새벽에 예수 제림을 갖춰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또 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베드로가 성신받고 편지 쓰는데 먼저 알 것은. 이 경의 경의 성경이요. 이 글경자한테 하나님 말씀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이 사람의 것이 아니요.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풀면은 틀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일곱 명 줘야 되지. 사람이 풀 수. 그래서 수륩밥의 학교에서는 스카라 사령에 순금 등대잖아요. 일곱 관이 있고 등장이 있죠. 불이 켜졌어요. 기름을 흘러내려요. 그게 일곱 명 성령 역사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사명이 있어야 성경이 풀리지. 예언이 풀리지. 사도들은 예언을 풀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풀어놓은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음에 맞았다. 십자가 돌아갔었다. 부활했다. 그 전하고 게시록은 다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두 증명의 근세를 줘야 돼요. 그 근세가 예언을 전하는 근세입니다. 그 본문에 에세결 2장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폐역한 백성까지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죠. 이것이 2사 34장 신문 여호와의 책이요. 28절 자세히 읽으라 하시오. 자세히 들으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폐신이 그 안밖의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재앙의 말이 다림줄이다. 그 말 다림줄 여호와의 책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 11절 7절 천사 나파벼면 세상 끝나는데 모든 선지서를 읽어라. 입에 꿀같이 닫아. 대가 써도 다시 연하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장은 선지가 되려면 구름 타고 가려면 첫째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예언의 말씀 들려주고 있어요. 시간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혼자 듣고 있으면 안되고 전도하라. 전도 그럴 때 겁내집 낳고 담대하라. 이 예언서 두루마리 책 먹고 준비하라. 그만 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 하는 대로 내가 따라 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힘 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빗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 가사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 하고 아름다운 제도 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실렸고 완전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 우리의 구원인데 구약사람들이 이 말씀을 버렸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셨나이다 다시 예언하라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깨닫고 이 폐핵한 우리 마음의 가시밭 같은 마음을 이 말씀을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사상 예수님의 형상 택 담게 초막절로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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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